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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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최태훈 회장 문제 조금 다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컨대는 최태훈 회장 측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아마 본인들이 투입할 수 있는 최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가 여러분들 법리논쟁을 벌였었기 때문에 1심하고 비슷하거나 1심보다 조금 더 배상액을 늘리는 순에서 아마 2심이 내려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1심하고 2심은 대개 사실에 준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사와 관련된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서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렇게 하죠. 아마 대부분은 법리와 관련된 부분만 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걸 또 바꿀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번에 참 보기 더물 정도로 단비와 같이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소신 있는 판사였던 것 같습니다. 판사 이야기는 뭐 당신들은 돈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판결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정도로 진짜 소신 판결을 한 거네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워낙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노소영 씨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그래 좀 안 됐다는 생각을 좀 해 왔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SK가 재산 행성 과정에 많이 신정아버지가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인정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조선일보 탑뉴스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별로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업 과거와 미래를 흔든다는 건 이거는 기업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거니까 사후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판결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거나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뜨는데 아무튼 간에 1조 이상 정도를 배상을 해야 되니까 보시게 되면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다. 이건 아마 노소용 관장 측의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건데 최태훈 회장이 그냥 타격을 받은 거죠. 돈이라는 것이 피 같지 않습니까. 피. 피 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질기고 강할 겁니다. 사람이 1천억이 있으면 2천억을 갖고 싶고 2천억이 있으면 1조를 갖고 싶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니까 1심 법원이 재산 분할행 665억을 선고했는데 20배가 넘는 1조 3,808억 원 정도를 위자료로 지불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1심 판결이 너무 작았어요. 665억이. 서민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한 600억 정도 받고 그냥 나가라. 그게 참 너무너무 이렇게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최태훈 회장하고 같이 사는 사실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걸 보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그쪽은 어마어마한 겁니까 돈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노소영 관장이 그냥 적당한 순에서 좀 그냥 화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소송도 걸고 하는 걸 보고 어쨌든 간에 김기정 변호사라는 분이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실체적 진실 참 중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판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든 SK 주식도 공동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에 취득한 주식이고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1심에 600억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된지는 별로 생각 안 해봤지만 아니 부부가 같이 살아가지고 한 30년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600억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바로 지금 이 김기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1심하고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1심은 특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거고 이번은 그런 게 아니고 SK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조원에 행성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정말 판사가 판사가 얼마나 힘을 쓴 수 있는가 이번에 여지없이 보여준 거죠. 이날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 이제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이 상당히 그릇이 큰 분이었죠. 최종현 회장은 혼인관계에 해석되지 않았는데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이 굉장히 엄한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생활이 그렇게 원만치 않은 것은 참 유감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노소영 간장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자제분 가운데 한 분이 또 몸이 조금 안 좋아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어릴 때 아이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참 보면 최태원 회장 또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1심에 600억은 너무 작았다는 거죠. 제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법기술자들에게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살고 애를 3명이나 낳아서 키운 사람한테 6표억 주고 그냥 나가버리라 이렇게 한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얼마를 줘야 되냐 하는 문제는 판사들이 판결할 건데 1조 3천억 이상 정도의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이게 대부분 재벌 회사들의 계열 구조라는 것이 이 지주회사가 있고 이 주식회사 SK입니다. 이 지주회사의 이제 지분을 이제 여기는 SK는 특히 이제 이렇게 경영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죠. 지분이 많으면 안정적인데 SK가 가장 중요한 지주회사고 그 밑에 이제 SK이노베이션 SK, SKC가 또 중간 지주회사고 그 밑에 지분을 투자가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판부 판결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까 이 재판부 판결이 SK 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SK 주식을 팔아야 되면 경영권이 당장 흔들리겠죠. 그런데 다행히 최태훈 회장이 비상장 주식인 실리콘이라는 그런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라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더군요. 보시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좀 놀라운 것은 이번에 고등법원 판사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한국의 가장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충실하게 자기의 소신껏 여러분들이 양심과 법리에 충실하게 판결한 겁니다. 근래에 봤던 판사들 가운데 가장 좀 놀라운 그런 판결인 거죠. SK그룹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5월 30일 기사인데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는 최태훈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불리는 이혼소송 딱 하나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665억 원 정도의 1심 판결이 내렸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2심에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허를 찔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SK 주식 절반을 분할해야 된다는 노소영 관장의 요구는 1심 판결에 제외됐기 때문에 최태훈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시름 났다는 평가가 있었다. 보시게 되면 이제 SK 지분을 한 4조원 정도로 인정을 해가지고 65대 35로 했는데 다행히 이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네요. 최태훈 회장이 SK 실트론 주식을 29.4%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팔아가지고 주식회사 SK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영권의 이름들 영향을 받지 않는 그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경영권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상장 주식이 실트론이라는 주식인 모양인데 그거를 아무튼 2017년도에 최태훈 회장은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에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고 당신의 2,600억이니까 지금은 2,300억이 됐으면 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으로 그래도 너무 큰 돈이죠. 1조 이상 정도 되는 돈이니까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회사 SK처럼 지주사 지분 매각을 최소화할 것이다. 어떻든 간에 이혼 때문에 재산 절반을 날리게 됐으니까 오늘 여기 뭐 윤해경님께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잘 이행하고 있던 배우자를 헌신장처럼 내 펼친 것도 모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또 최태훈 회장도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든 사법부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니까 2,40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이혼소송 1심 665억 원 배상 21조 3,808억 원 배상 재판부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 정도가 올바른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올바른 판결이란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남겼고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다는 것은 이제 뭐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판사가 조금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남기신 분인데 그건 소수 의견이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판사가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